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4월,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두 곳 모두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비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5.18의 핵심 쟁점이었던 계엄군 성폭력 사건과 북한 특수군 침투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명확히 했고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역시 실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올라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시민군. 지만원 씨는 이 남성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 1호라고 지칭했습니다. 김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 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김군 1호라는 거를 강수 1호라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지 씨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줄곧 주장해온 북한군 침투설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얼굴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상도도 낮은 사진을 잘못된 군사 지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광주 교도소와 전남의 17개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주장에서도 북한과 연관된 어떠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밝혀졌고요. 앞으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이라든가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보고서 공개가 미뤄졌던 성폭력 사건도 진상규명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위는 5월 18일 금남로에 최초 투입된 제7공수여단 33대대 병력들이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계엄군, 참고인 피해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5.18 이후로 이어진 연행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반발을 하는 등 끝맺음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조사위는 마무리된 17개 직권 사건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전남도청 집단 발포 경위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민변 광주지부, 5월 정신 지키기 범대위 등은 5.18 진상조사위 보고서를 차라리 폐기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정대로 보고서가 나올지는 알 수없습니다. 지역사회 반발과 관련해 5.18 조사위 측은 이미 공개된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종합보고서에 지역사회의 수정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느덧 봄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봄의 기온이 짙어진다는 의미의 절기인데요. 오늘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옅은 구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도 약한 봄비가 드문드문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1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전남의 관심선거구인 담양한평영광장성과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선거구 두 곳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들에 맞서는 상대 후보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곳들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 한평영광장성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불 때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만큼 민주당 지지가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계호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여기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유권자와 전통 민주당이 여기는 선호하니까.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내 볼 때는 이석경 씨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난달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할 만큼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민주당 의원이 고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2개 후보가 52%, 무소속 이석경 후보는 35%로 오차 범위 밖에서 2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3%, 새로운 미래 김선 후보 2%,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 1%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는 이계호 후보는 64%, 이석형 후보 22%로 두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대표 지지도는 조국 혁신당이 38%, 더불어민주연합 34%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도 민주당 공천 잡음이 이뤘던 곳입니다. 당초 단수 공천을 했다 사천 논란이 이뤄 경선을 다시 한 끝에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권향혁 후보. 여기에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홍보소석, 국회의원 3선을 경험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향혁 후보가 59%,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22%로 권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큰 폭우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조국 혁신당 37%, 더불어민주연합 31%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이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3곳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무선 전환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담양 한평 영광장성, 순천광양곡성구례율 각각 501명, 응답률은 21.7%에서 22.6%로 표본 오차는 두 선거구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일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비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거나 지기를 맺는 등 조금이라도 시선을 끌만한 독특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꽃과 바람개비로 꾸민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우산을 쓰고 가던 시민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민호 광주 북굴 진보당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겠다며 시작한 자전거 유세입니다. 자원 봉사자 수십 명도 거리로 나와 쓰레기를 주우며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화답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말씀해주시고 때로는 조언까지 많이 해주십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운동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후보자들은 이색적인 선거 운동으로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도 다가온 만큼 눈도장을 확실히 찍겠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한 자릿수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도 이색 선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계를 지고 선거구를 다니면서 지역에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계를 맨 이유는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인으로서의 모실 이해에서... 최근 보석이 기각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광주 서구갑 소나무당 후보자를 대신해서는 가족들이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자의 배우자인 남영신 씨는 혼자 선거구를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양윤열 광주 광산갑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토끼타를 쓰고 다니는 역발상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알리려는 비민주당 후보자들의 안까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법정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예정된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결과 방송이 1시간 넘게 지연됐고 토론회 형식도 대담으로 바뀌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서구 선관위는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우와 가뭄이 잇따르면서 영농기 물관리와 자연재해 대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저수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 신북면에 있는 용산 저수지. 지난 1996년 준공돼 최대 2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인근 35헥타르의 논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이 들면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지, 집중 오후에는 저수지가 넘치지 않을지 걱정 또 걱정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직접 찾아가 수위를 점검하며 저수위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와 영암군 등 농어촌 지자체들이 자동수위 스마트 시스템 설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자동수위 스마트 시스템은 저수지에 압력 센서를 설치해 저수지의 수위와 저수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 집중호우 등 제외 상황에서 저수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저수율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사에서 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특히 가뭄도 있는 거고 또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건데 평소에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에 있어서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전남의 저수지 2,2003개 가운데 현재까지 스마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443곳. 올해는 70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비 한 대 설치에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량 5만 톤 미만의 저수지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풍암저수지에서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윤정열 씨는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수달을 발견했다며 자신이 찍은 영상을 광주 MBC에 보내왔습니다. 수달은 지난 2010년 이후 광주천에서는 시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지만 풍암저수지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암저수지의 수질은 수달이 서식하기에 맞지 않은 점으로 미뤄 수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풍암저수지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아 판사는 지난 1월 광주 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 구단 박지원 후보와 9번 출마 경력의 곽봉근 후보가 맞붙은 해남, 완도, 진도 총선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회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원, 곽봉근 후보의 TV토론은 날선 말들로 시작됐습니다. 잠잠하던 토론은 공약 실현 방안을 두고 뜨거워졌습니다. 지도권 토론회에서는 곽봉근 후보가 수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갔고. 진도에 핵폐기장 가져오려고 한 정권인데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선을 넘는 발언에 경고하며 담담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곽봉근 후보를 보니까 꼭 비대위원장하고 똑같아졌다. 참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박지원 후보는 지역의 현안에 집중했고. 곽봉근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에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곽봉근 후보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에 토론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해남 완도 진도 선관위 주간토론회. 9번 출마 경력에 정치 구수생이 도발해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는 혼났다는 말을 남기고 토론회장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울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 오후 1시 55분부터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후보자 토론회 이후에는 광주 광산을 진보당 전주연 후보의 연설 방송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윤민호 진보당 광주 북구울 후보는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북구울에 공공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소화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울 후보는 20세에서 39세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거주를 돕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영호 새로운 미래 광주 광산구갑 후보는 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비세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세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납부 피하기 꼼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6년 전 제주 4.3 당시 경찰과 군대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서북 청년단부터 군경까지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4.3 추념식 행사장. 서북 청년단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구구단체 회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유족들이 막아섭니다. 너희들이 어디라고 여기로 와. 결국 이들은 유족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서북 청년단. 일명 서청이라 불리던 단체는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4.3 당시 서청 출신 경찰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서청 출신 경찰이 근무했던 조천지서에서는 인근 주민 가운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없는 이들을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해 126명을 집단 총살했습니다. 서북 청년단은 4.3 당시 지금의 경찰청장 격인 조병옥의 요청에 의해 진압 여원으로 제주에 급화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단원 20명을 모아오면 그 가운데 일부를 경찰로 특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분을 준 거예요. 조건이 초토화 작전을 펼치면서 참혹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1949년 1월에는 한병선 제2연대장의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4.3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북천마을 주민 350여 명이 총살당하기도 했습니다. 4.3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군경은 2006년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주로 파견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우익 단체원과 군인, 경찰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전히 제주도 내 곳곳에는 4.3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군 수뇌부를 추도하거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어승생 하늘누리공원 인근에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는 비석이 설치돼 있고 제주특전사 훈련장 입구에는 한병선 제2연대장의 공적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를 떠난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서 요직을 맡은 뒤 공립묘지에 묻혔습니다. 4.3 당시 잔혹한 학살을 주도했던 가해자가 희생자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현실에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생기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잡지 말아야 할 환경부 보호종인 노루까지 잡아 유해 야생동물로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사체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매립지 옆으로 또 다른 동물들의 사체가 눈에 띕니다. 고라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는 노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이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노루를 잡은 뒤 고라니라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속여받은 포상금은 노루 1마리당 단돈 4만 원. 하지만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 조수를 잡은 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나와 어떤 동물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잡은 유해 동물에 포획 확인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비닐에 쌓여 있으면 어떤 동물의 사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옥천군은 야생노루를 고라니라고 속여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엽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가 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해 축협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순창의 한 축협 한우 판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범행이라며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순창의 순정축협 한우 판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두 남성에게 고함을 치는가 싶더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젊은 남성의 팔을 가격합니다. 말리는 중년 남성에게도 신발을 휘두르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복도와 연회장 등 장소를 옮기며 폭행을 계속합니다. 이 여성 알고 보니 순정축협 조합장으로 밤 10시에 판매장 영업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찾아와 음주 상태로 직원을 폭행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8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2억 원 넘는 임금 체불이 드러났고 검찰 조사에서는 이번 폭행에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 사실 당장 사표를 쓰라는 협박, 노조를 탈퇴하라는 강요 등이 잇따라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합장은 재판 동안 형사 공탁과 30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상실할 수 있어 조합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식이었다는 지적. 신체의 물리적 상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훨씬 크다며 징역 10개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지역협동조합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희대의 사건. 군림하는 조합장,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 이창관 판사는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임자도 2024 섬 튤립축제 개방식을 내일 튤립 홍매화 정원의 튤립광장 주무대에서 개최합니다. 튤립축제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승마와 캐리커처, 아파와 엽서 만들기 등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합니다. 어느덧 봄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봄 기온이 더 강해진다는 의미의 절기인데요. 오늘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옅은 구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도 드문드문 약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무한의 낮 기온 16도, 장흥과 완도의 낮 기온도 16도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도 13도까지 올라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아직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espère 여러분 고맙습니다.